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추리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추리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추리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만 낮춰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추리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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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추리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추리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다음이 흥악색에 와 있다고 추리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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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